5.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4단계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분량률이 낮은 품질 좋은 제품이 빠르게 생산됩니다. 1단계 제품 투입 2단계 초음파 융착 3단계 통전 테스트 4단계 배출 저희 오성정밀은 자동화 설비 사용으로 체계적인 멀티탭 제작 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실험으로 더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멀티탭 전문기업 오성정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